안녕하세요 김보겸입니다 우빙 지렸고요 야 잡아야지 이거는 ㅅㅂ 오 랭가 쌍놈의 거이씨 아아 랭가는 랭가에서 좀 그랬다 랭가에서 음 패시브로 얼마벌었죠 지금? 790원 많이 벌었는데 야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보겸이가 못하긴 하지만 여기서 방금 전에 두 명 잡은 거 잘하지 않았냐 레오나 제끼고 레오나 제끼고 아무도 제낀 것까지 솔직히 좀 잘하지 않았냐 그래도 딸 피해서 어